정부는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어느 곳에 손실이 없는 겁니다. 절대 죽지 않아요. 죽지 않으셔도 돼. 주원을 아주 바로 도와가지고 요양원을 하나 잘 지쳐. 나중에 껍질실으로 지어가지고. 재집하라고 안 해라는데 그게 도와주기 때문에 큰일 것입니다.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나라가 망해나지 손실하는 일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 그게 안 넘어가. 원래 할머니한테 쏘아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. 이런 요구 싸움을 한 건 아닌데. Ґ까스의 짐이ssa envy고 싶어요. 어떤 소리가 피 있는지 말아주기 때문에